음 음 전파네들 있냐? 얘는 전파네들? 이게? 에스치 꼬빼? 아.. 개탈씨발 미드칸 존나 진지하게 미드칸 미드칸 모나머치 뭐있지? 제드?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primero는 리신으로 리신 잘한다 방관있지 좋았으니 딱 이게 좋네 아 근데 아 저번에 구겸이긴 했지 아 카증 두번 실패하고 야 십선비들 좀 내보내라 아 무슨 씨발 아 야 선비들 좀 내보내 무슨 씨발 무슨 씨발 이런거 가지고 지랄지랄거리냐 응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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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시면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레이디냐? 있네 카타리나 있네 이번에도 미드마이인가? 오레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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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싸긴 했어 보기만 기쁘게 고마워 땡큐 전반 마이야? 마이 전반 마이야? X댓다 진짜 이쿠 X나 날린다 진짜로 야 근데 언제부터 게임하면서 인성드립 X나 치고 했냐 언제부터 이거 뭐 땜에 그런거냐 언제부터냐? 아프리카 언제부터 인성인성거려가지고 어 소환사의 협곡에 보신것을 환영합니다 야 군모 씨바 게임하면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와아 야 매니저 있으면은 좀 그냥 내보내고 해 그냥 이거 물타기가 어찌 장난아니여 이거 진짜로 답 안나와 진짜로 이거 아니야 바로 내보내야 돼 칼같이 내보내야 돼 그냥 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음 어디로 가야 하오 차가운 차라보기 찰스 셔스 해적 낭비한 시간이 없어 차가운 회사 매니저 미니언들이 싱성되었습니다 자 12시에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손가락 옆에 있는 편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아 미드랑 안오고 뭐하냐 미드랑 아 또 뒤지겠네 아 안오고 뭐해 아 답답해 뒤지겄네 씨발 아 어어어어어 조심스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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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가졌습니다. 와 종글력이 겁나 빡세네. 와 종글력이 겁나 빡세네. 와 방풀 X대네 이거 미치겄네 X발.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친새끼들 아니야 이거? 와 이렇게 쟤네 차단돼있네 이미 아닌데? 야 이렇게 해서 이기고 싶냐? 어?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존나 방치네 X발. 안가 nehme 더 하옵소서. 상단에 가질 수 없죠? 너네네네네네네네네. 존나가다가 상단에 가질 수 없을까? 저의 주من이 없을까? 상단에 가질 수 없을까? 경영말 Guatemala 좋은 타쇼. 아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게임 아 완전 개말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존나 쎄네 망설여 아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지 않냐 종글링밖에? 지금 뭘 해야되냐 지금 뭐 입구는 나와야 뭐 헵사할거 아니야 이제는 위드는 뭐 가면 시X 더블킬각이고 탑이 그나마 조금 동요하지 마시오 기사조차 그 따지면 자신감리 육은 찍어야 뭐가 되는데 육은 찍어야 원래 내 킬이여 이거 어? 쟤드 x3 쟤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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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다 씨에스 35개 이 대스 ㅎ CP9이 없네 이거 또 죽냐? 살아도 되지는 각인데? 아 좀 집에 좀 들어가라 이 젠키야 아 이것도 안되겠네 야 좀 살해라 좀 팔목보호대 이제는 아 그래도 안되겠네 저걸로도 팔목보호대 하나로 버틸수 있는게 아니 팔목보호대 나왔을때 원래 빌지어터 하나정도 버틸수 있는정도인데 나뭇가지 있으면 멋있어 안되면 난 속잘 와드로 하나도 안들고있어가지구 아 가난하네 많이 와드로 하나도 하나도 안들고있어가지구 방 나오고있어 아이가 또 죽었냐 아 눈뜨면 되어져있네 와 미치겠네 와 콤비 지리구요 와우 와아아아아아 믿을것은 베인 밖에없네 진짜 허짐 많지구 다 망해가지구 내가보기 카타는 그냥 오좋았어 붓이 내가보기 그나마 좀 희망좋았어 아주좋았어 하아 알아서 크거치 베인은 뭐 지지는구만 잘하는구만 근데 또 몰라 캐리력은 징크스한테 따라갈수가 없어가지구 난 속죄할것이요 제드 작아가지고 베인이 이게 살아난게 속죄가안해 아 미드는 절대 가지말아야지 야 야 그러면 야 방금전에 그러면 제드한테 더블리이큐 맞고 주는거냐 카타리나? 참 대단하다 이씨 더블리이큐 더블리이큐 두번맞고 앞그림자에 저만 맞고 뒤졌나보구만 대단해 이씨 더블리이큐 더블리이큐 맞고 반피나면 일단 집에 가야되어 물약 없으면은 제드한테 뒤져어 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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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을수니껏냐 야 미니언 믿고 좀 때리지 좌만 야 미니언 믿고 좀 때려라 좌우 안되겠다 여기도 갈대 아닌거 같애요 뒤에 미니언 대고 좀 시발 좀 좀 패야되는데 그게 없네 카타도 던지는데? 돌아 궁 돌아 이새끼야 일단 돌아 장안 흠 쟤는 안되겠다 어 으 우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고! 그냥 본 밖에 없어 지금 봇이 그나마 희카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간 될려나 이거? 이거 베이디 킬 7킬 먹어가지고 수은까지 뽑고 멀쩡수은까지 가야겠는데 베인도 워윙도 왕기각이여가지고 또 죽는다 이랄 이랄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이 새끼들 살짝 노답이네 와드팔자 와드 그만 좀 죽어라 배인 수능 뽑았냐? 아 일단 무조건 수능 가야겠네 그 베인이 템이 존나 잘나왔어요 지금 베인이 한타에서 포지션을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들어오는 쟤들 무조건 잊고 날려야된다 진짜 내가 뭐냐 방금 누구냐 플랭슈 플랭슈 어 블루가 최초로 끌려간거 같은데 먹었나 제드가 아 제드가 먹었나보네 네 그럼 내 블루 어딨지 에이아 카타 목숨을 구원 더리파밍 드리고요 야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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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씨바 입구 쟤들 때 한 번 잘랐다 어 베인 좋아 자 컷다 060 베인 니신이 약간 지금 약간 그나마 좀 희망 그나마 좀 내가 보기 좀 희망 히카리가 빛 히카리가 빛이란거죠 일본 애니 많이보면 나와요 히카리 니가 레온아 니가 좋아라 아 이거 좀 먹자 그래도 베인아 어 좀 먹자 형도 지금 징크 쓰기때문에 잊고 날리기 진짜 좋거든요 쟤도 먹여가지고 , 베인 타는 데 숨은 가겠구만 해야 할 일은 할 뻔 낭비할 시간 있어 오이 13렙? 아 왜 날물구지랄이여 어 마이오 알파 마이오 알파에 드렸는데 하지만 이득이다 이거 어시 두개 개이득 솔직히 이득 봤다 솔직히 이득 봤다 이거 아! 야 베인! 베인 아니야? 베인만 야야 베인 좀 지켜줘 베인 야야 선구 클라쓰 오우 지금 보베인 좀 봤는데? 보베인 하이라이트 좀 봤나? 잘하네 베인 보베인 하이라이트 좀 본거 같은데 지금? 신발은 넣기 닌자 탑으로 무시 배인은 바인은 지리지 형이 감각을 넓히시오 그래서 넌 맨날 딸피를 도망다니더라? 눈팔를 던지니 야야 오익 X댄다 지금 오익물거 아니냐 지금 어? X댄다 지금 아 이거 X댄네 아 이거 좀 오라니까 일해라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야야야야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야 어디까지 다뤄냐 얘들 X댄넘들 야 보면서 하면 안힘들냐 불췌야? 야 모바일 이거 키고 보면서 하면 X댄 힘들지 않냐? 아 안힘들어? 이거 X댄 좀 힘들거든 근데 지금 뭐 꾸꾸시하더라고 지금 맞아 체크칭을 못봐냐 게임 시작하자마자 야 이건 잡는다 이건 솔직히 반만하다 이거랑 끝난거같이 아아 룸파 기력 기력 부족 됐으네 에에에에에에에에.... 기력 택전팩스 깜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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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Rocky 자 맞다 이득 이딥은 이딥이라 볼 수 있어 굉장히 이득이야 이거 이딥적인 부분에서 이딥이라 볼 수 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만 죽고 야 마이 마이 한대 마이 한대 톡! 톡! 좋아쒸 포드 펜타고기 펜타가 왜 벽구르기 으어어어 펜타나고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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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로 으아아아 좋아쒸 와아아아 이씩 줌 ναTF 카우 가타 이치루냐 롤메쿨 거의 다 돌고있다 지금 카타, 카타 이치로냐? 요새끼 맨날 지가 불러먹으려고 하더라 불치 미쳤냐? 야 죽자 도와줘 도와줘 애들 도와줘 4인공 있고! 지리구요 야 빨리 안오냐 얘들아 4인공 날렸으면 뭐하냐 아무도 없는데 아... 딸피 2명 놓쳤다 이거 어둠추억제 패시브 따라가면 야야 너 X댄다 X댄다 어이 어이 물렸다 이건 물렸다 이건 물렸어 들어가 어이 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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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가 보신 음 좀 나오나 지금? 음 생각부터 아니야? 음 그렇지 브론즈들의 우상 김보겸이 맞죠 진짜 여러분들 브론즈 그 힘든걸 X댄 내가 몇번을 떨어졌으니 떨어졌다가 올라간걸 X댄 반복했으니 거의 승리자죠 진짜로 감각을 넓히시오 아 진짜로 부상까지 X댄 떨어졌어 어 다시 올라갔어 음 오우 어 란두인 잘 켜지네요 안 켜지면 AS 맡기려고 했는데 야 란두인이 LG꺼가 좋냐 삼성꺼가 좋냐 어 삼성이 삼성이 갑이냐 소니? 소니냐 삼성이냐 애플 아 애플커트 나 애플에서 요즘 란두인 만드냐 오 쥐리네 노잼노잼 거리는 애들은 그냥 노잼충이야 야 이상한 애들이야 야 이유 없이 노잼거리는 애들은 노잼충 노잼충 그냥 노잼노잼거리는 애들이 있어 어 노잼충 진짜 노잼충들이 있어 야 그만 좀 걸려라 인간적으로 야야 와봐 와봐 어 이거 솔직히 할만하다 이거 할거 다했다 진짜 이거 할거 다했다고 본다 진짜로 린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다했다고 본다 진짜로 진짜 방금 이거 린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다했다고 본다 진짜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진짜로 오렌지 어어 3 4 4 5 4 5 5 5 5 5 아이고 칼슨이 100일개 또 고맙다 칼슨이 칼슨이 100일개 고마워 자 여러분 추천을 추천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화면터치고 상단에 따봉추션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음 칼슨이 고마워 땡큐 칼슨이 고맙다 어 근데 리신이랑 야수은 요즘 조금 야수은은 조금 약간 챔프발 좀 받긴 하는디 상대 라이너발 받긴 하는디 리신은 확실히 좀 느리게 눌었어 아 얘 또 뭐하냐 시니스 맛있냐 아이 씨발 생각해 아 스마 슬라인드 그 와중에 땡겨져가지고 생각해 생각해 너 어디가 얘 뭐해 와우 베인 야 이건 못살걸 베인도 이걸 화이팅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빠질 아 3스테기 아 아 용차이가 아니라네 대승하고 포탑주도 역전했는데 용이 오레이디지 오레이디 워머그 갑니다 체력 좀 올려가지고 아 내 와드 한개 아 아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내 와드 잠깐만 지금 몇개 남았냐 용이 이렇게 남았고 지금 어 없냐 아무도 이거 마지막 스마이트까지 쓰면서 날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태락하라 태락해 인마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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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더니 애들 존나 부시 애들 존나 많다 아 들어갔는데 애들이 부시 야아 이거 레오나한테 공을 쓰네 야아 쟤들도 클라스 1이네 오우 게이득이 아이가 게이득 게이득 14펜 레오나한테 공을 쓰는거 거의 자살이지 이것도 땡기네 맞다 결론적으로는 잡는게 맞긴 맞았다 어둠총채패시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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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자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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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내가 보기 저 저 걔 누구야 찡글스? 찡글스 잡을 수 있을걸? 어 야 좋아좋아좋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람이야 내가 조olla 그 4 그 3 так 5 displayed 영콤 쥐리구요 잡아 요건 잡아줘야지 석정폭판 그라치 야 존냐 이게 다 카타 때문이라니까 존냐 씨발 미친새끼 아냐 존냐 극혐 아아.. 봐버렸네 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께 여러분들 존냐 초극혐 와 징크스톤 존네 잘컷네 지금 야 무조건 베인을 지키는용으로 궁을 써야된다 레오날 알았지 막 워이같은 애들한테 막 궁 쓰면 안돼 아 아니 이게 우리가 무조건 조레디여가지고 카타가 진짜 방금전같이 저렇게만 안하면은 무조건 이길수있어 이 게임 음 와드 방어도 잘타주네 뭐하냐 애들 뭐하냐 애들 야 다와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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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자 입구앞물만찌다 나 입구 들어오는 쟤들을 나 마이를 찰것인지 쟤들 마이 차는게 낫겠다 야 이 씨바 이럴때는 존냐 존나 안쓰고 새끼야 여기서 여기서 돌아보니 이렐리야 들어와 마이 슈바알라봐 들어와 아니 바로 입구 날려줘야돼 마이같이 새끼다라 입구말로 날려주면은 줄였어? 어 야야야 베인 죽었냐? 아 베인 죽음 좀 크다 아아 야야 빼빼빼 우리 둘이 못잡아 저 둘이 못잡아 둘이 못잡아 저 둘이 못잡아 둘이 못잡아 저 17레비다잉? 빼빼빼빼빼 못잡아 못잡아 우리 둘이 둘을 못잡아 핫타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지금 계속 어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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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다 잡아야돼 와아 야 용추면 안돼 다 모여 야 용추면 안돼 다 모여 야 용추면 안돼 다 모여 자 천갑옷이라더나 같이 천갑옷 자 할만하다 용추면 안돼 용추면 안돼 치면 싸워야된다 이거 야 베인아 아 너 죽댔다 선구 선구 너 선구 없잖아 진짜 궁속옷 야아 레오나 잘 지킨다 좋아 레오나 좋아 내가 아는 레오나 중에서 진짜 극협인 레오나가 있어 플래티넘 산대 존냐 있는 뭐 카소스한테 궁 쓰고 스턴 쓰는 새끼가 있거든 내가 보기엔 이 레오나 저렇게 지켜주는게 진짜 좋아 그 서민왕이라고 있는데 진짜 개 극협 있어 서민왕이라고 있는데 아이씨 뺏겼냐 야 마이 없었는데 뺏겼지 뭐냐 그렇다니까 가는거도 아니다 이 개인이 사났으면은 오 페일리에 페일리에 오어어 아이고 예는 뭐하냐 이네른 하아 잡을 수 있는 거냐? 와 게임이 기묘하네 와 특포까지 있어가지고 개급 딜이네 이럴템 뭐야 지금 하타가 중요하긴 한데 정리하고 올게 넌 미드에 있어 카타야 어 너 없으면 안 돼 어 그걸 지가 탑으로 가고 있네 나 이거 좀 먹고 가고 좀 뽑을게 야 이거 먹기면 X 된다 이거 먹기면 X 된다 왕미니언은 3개짜리 비교해보였냐 와 와 퍼스부 켰어 안 돼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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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와도 찼으면 좋았는데 존나 아깝네 이쿠와도 찼으면 게임이 약간 좀 징크스 죽기 5초 전 아씨 이 말 달리기 존나 빠르네 와 욕 여기 까지만 여기 때까지 씨발방풍새끼들아 아 ㅈㄴ나 아 씨발새끼들 진짜 ㅈㄴ할네 아 용도나가겠네 나이스 야 이거 살수있을까? 끝났네 이거 아아 마이가 한번 던져주면서 밸런스워도 맞춰주나 이렇게 마이가 한번 던져주고 블랙이 한번 던져주면서 아니 일단 씨발 스마이스트때문에 스킬로 뺏기면 좋대기때문에 갈타로 먹긴 먹어야돼 내가 아 지금 쪼있다지 개야 욕나가면 호용이야 미치새끼야 이걸로 으흠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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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융막아도 이득이긴 하지 5융막아도 이득이 5융막아도 이득이 5융막아도 이득이 5융막아도 이득이 5융막아도 이득이 너무 네게 근데 베인이 지금 라위가 없구나 가위네 손 그래가지고 어 이게 빨리 안 녹네 생각보다 자 베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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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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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야 어디까지 도망가? 저 시발 뭐 이쪽으로 도망가야겠느냐? 야! 야! 해봐! 야! 야! 밑으로 뺀거였냐? 으흠 으흠 이거 베인이 죽어가지고 이레! 야! 이레! 야! 야! 아 너 끌리면 X 된다 게임 끝난다 여기서 끌리면 게임 끝난다 제발 오 화검이 오잖아 레오나 없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지는 싸움인데 이게 와 바론 녹았다 마이엣 지금 제 되어가지고 이거 진짜 X나 잘 싸워야 된다 하긴 바이에 바이제드 징크 쓰면은 진짜 순삭조랍이긴 해 진짜로 아 뭐야 야 X발 지금 맨날 나간다 집중하자 고겸아 어우 지금 집중하자 지금 X발 렌즈에 미쳤네 지금 야 한번만 잘 싸워보자 아니 아니 이게 다 어차피 고기만 빼요 카타가 지진만 잘하면 이거 흑집으로 바로 있어 녹일만 해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 안치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카타가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어느정도 양념돼있을 때 카타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거 이겨요 진짜로 이거 어 내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쟤드 내가 잊고 날리고 바로 이거 진짜 양념만 치면은 카타가 얘를 웬이날 오냐 답 안날나온다 볼림현이 이거 아 이거 더 먹여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볼만한거 같긴 한데 하핏 아 야 루가가는데 아이 지금 이게 아니 내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시바 5형이면 끝났다니까 그냥 아 이니쉬 열긴 열어야되요 이거 자 이니쉬 열었다 아 지렸네 아 이니쉬 열었잖아 지금 이니쉬 열었는데 이니쉬 열었는데 이니쉬 열었는데 잠깐만 이게 잠깐만 카타리나 잠깐만 어어 야하다 어차피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자 쳐줬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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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이니쉬 열었잖아 이니쉬 열긴 열었는데 게임이 잘 안풀렸네 어차피 게임이 좀 많이 좀 불러갔었어 응 사용에다가 게임이 많이 불러간 상태여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었다 솔직히 응 솔직히 어 아 솔직히 응 솔직히 솔직히 이거 발혼에다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는 싸움이긴 했어